자, 공통과목 주요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편안하게 쳤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일단은 점수가 잘 나왔건 잘 못 나왔건 가네요, 여러분. 이번 시험은 모의평가일 뿐입니다. 수능은 사실 이거보다 빡빡하게 나올 거예요. 변별해야지. 변별할 거니까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낙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우리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일단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약간 순한 맛으로 출제했습니다. 하지만 또 고득점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상력까지 좀 갖춰야 되는 그런 또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었음을 명심하시고 자, 후반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97%.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해설해 볼게요. 0부터 1까지의 FX의 정적분이랑 더하기 FX의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뺀 값을 구해봐라. 그런데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넣고 연산 여러 번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자, 이렇게 정적분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OX만의 정적분이랑 FX의 정적분을 쪼개서 FX의 정적분이 5개가 있으니까 한 개를 빼면 4개가 남겠죠. 구하는 값은 4개의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하고 빼기 0부터 1까지 OX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정적분의 성질을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일 것이고 그것만 하면 그대로 그냥 정답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시험수. 3분의 1에 X의 3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죠. 사실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만 가지고서 구할 수 있는 0부터 1까지 정적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나는 거기다가 2분의 1, 2분의 5 X의 제곱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걸 빼겠다. 자,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빼기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거 6분의 4, 6분의 4 약분해주면, 약분하지 말죠.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6분의 5인데 6분의 20이구나. 6분의 20 빼기 6분의 1로 통분해주면 15를 뺀 거랑 같네요.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 5번입니다. 정답이 97% 나올 만하죠. 그런데 그것이 보통 우리 9번, 함정이 좀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심해야 되는 4점 천문항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번 가자. 10번은 삼각함수, 사인코세 법칙 이용해서 도형을 푸는 전형적인 문제죠. 그림은 없어. 그래서 정답이 좀 내려갔겠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 파악하시고, 핵심 조건들을 수식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같이 밟아볼게요. 삼각형이 둔각인 것 같아요. 좀 길게. 길게 하나의 변을 잡고, 그거보다 좀 짧게. 왜냐하면 얘가 루트 2K라고 써줄 예정이고, 얘를 K라고 써주자. 여기는 A라는 각인데 둔각이래. 뭐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는 거 눈치챌 수 있고요.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 그러면 A, B 대 A, C가 루트 2 대 1이라는 사실 그대로 적용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수선의 발을 내게 때. 그것이 H인데,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이래. 또 하나는, 이렇게 크게, 그리진 말자. 외저번의 반지름을, 외저번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하면, 라지 R이 5루트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넓이가, 외저번의 넓이가 50파이니까, 반지름은 5루트 2. 이렇게 맞을 거예요. BH를 구하는 건데, K만 구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왜? 2를 알아. K까지를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가지고, BH길을 구하는 건 1도 아닐 테니까, K를 구하시오. 등식 하나만 예쁘게 만들면 되는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이 구조의 도형과 높이 2, 그 다음에 반지름, 외전 반지름 5루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저 조건들을 연결시킬까만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이게 수선의 발이잖아 수선의 발은 중등기야 수선의 발을 내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푼다, 기본이 수선의 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을 좀 하시고 어차피 외전 반지름은 싸인 법칙 아니야 저건 싸인 법칙을 쓰는 게 분명한데 이거는 넓이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피타고라스 양쪽으로 쓸 것인가? 삼각비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흐름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R, O루트, 반지름이 O루트이라는 사실은 어디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거 반지름하고 이 변 BC BC하고 A가지고 싸인 법칙 쓰는 게 나쁘지 않죠? 뭐 각 B나 각 C쪽으로 해도 되는데 많은 정보들이 A쪽에 모여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BC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BC의 길이는 E, R, O루트에다가 싸인의 A가 되겠죠 얘가 심루트의 싸인 A란 말이야 그런데 그 녀석을 이 AH랑 관계시키는 관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넓이일 거야 넓이 넓이를 이용해보자 왜? 삼각형의 넓이 S는 BC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2라고 하면 충분하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에 BC 방금 구한 거 이렇게 넣어서 심루트의 싸인 A 이거 밑변 높이가 2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넓이를 모르잖아요 넓이를 모르지만 넓이를 표현하는 조건을 하나 더 만들면 되지 2분의 1에 K랑 연결시키는 거야 루트의 K, 루트의 K 또 K 그 다음에 싸인 A 이렇게 잡아주면 어? 싸인 A를 구할 필요도 없이 싸인 A가 약분이 되고 여기 2분의 1도 그냥 이렇게 삭제 2분의 1 삭제하는 게 기분이 좋네 자 루트의 도 삭제, 루트의 도 삭제 이렇게 해주면 우측에는 K제곱만 남고요 좌측에는 20이 남겠네 K제곱 20이야 아하! 우리가 원래 찾고자 하는 게 K였잖아 K는 얼마예요?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딱 계속 2루트 10이 돼요 피타고라스는 중등계가 슬슬 녹아있죠 수직을 만들어 푼다는 사실 자체가 피타고라스나 삼각의 넓이 이런 요소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구해놓고 틀리면 안되겠다 그치? 제곱하면 40 제곱하면 4니까 40에서 4를 빼면 36 36은 6의 제곱이죠 6이네요 BH의 크기는 6 정답은 56 아니고 여러분 다이피 모타야 비안 6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그죠? 78%의 의미를 좀 알겠지 이게 명확하게 하는 길이가 값이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2라는 어떤 높이를 싸인 법칙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넓이로 선택했거든요 이런 길을 잘 찾아야 그나마 풀만하고 안그럼 식이 되게 많아져서 복잡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좀 헤맨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등기와 기초 요소들이 좀 돋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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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